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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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뇌물죄가 안 된다는 재판관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한 3분, 4분 정도 됐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재판소에서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열 때 그 부분 때문에 경론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뇌물죄 형사법 위반 부분을 두고서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빼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졸속이었던 게 강의론 재판관이 계속 국회 소추위원단에다가 소추사유 변경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서 물론 탄핵소추안 자체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처음에 강의론 재판관이 그걸 5개로 정리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를 하고 어찌 된 영문인지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새로 정리를 해왔는데 법률 위반 부분, 뇌물죄 부분에 싹 빠져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걸 당시에 저희도 그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처음에 탄핵소추안에 올라올 때는 그 본문 44페이지 중에 28페이지가 뇌물죄나 다른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싹 빼버리고 그거를 헌법 위반으로 두릉실하게 다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뇌물죄 부분은 빼고 이제 재판관들께 어쨌든 이 정도면 탄핵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간 합치가 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뇌물죄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헌법상 이게 탄핵시킬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그래서 3월 10일 탄핵 결정하는 당일에도 오전에 평일을 열었다더라고요. 오전에 마지막으로 다 싸이를 해서 최종적으로 8대0 탄핵을 시킨 거죠. 대통령의 헌법수 의지가 없다. 심시어는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아니 지금 청와대도 하고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이거 보면. 아니 청와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헌법수 의지가 있는 거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하는 일은 헌법수 의지가 없는 거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했고 당연히 검찰은 그걸 통해서 다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수 의지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헌법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헌재가 그렇게 주요하게 판단을 할 거였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수 의지라는 말조차도 안 나왔거든요. 그건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헌법수 의지 위반이라고 들은 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그다음에 특검조사에 불응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대국민 담화까지 해놓고 그걸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사유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들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할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이미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가구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도 안 된 거고 그냥 청와대 경호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를 삼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검조사에 불응했다를 사유로 삼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대통령께서 특검조사에 응하려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조사가 결렬된 주된 이유가 당시에 녹음 녹화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특검조사를 받게 되면 이제 그거를 다 영상으로 찍겠다는 거였거든요. 특검에서는 그걸 찍겠다는 거였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이제 원치를 안 하셨죠. 응할 수가 없었던 게 당시에 온갖 수사자료나 그런 기밀들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새 나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게 되면 또 그게 새 나가서? 그게 또 새 나가서 언론에서 온 언론에서 그것만 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유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형사소송법에는 영상 녹화는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그냥 조사하면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빌미로 조사를 안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왜 대통령 책임입니까? 저도 조사 많이 받아봤는데 검토조사 때도 영상 녹화실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녹화실에서 하죠. 그럼 여기다 쓰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특검에서는 영상 녹화 안 하면 조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법 수호 의무가 없었다. 변호인당 그거 다 설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은 이제 그걸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탄핵 심판할 때는 헌법 수호 이런 게 전혀 쟁점이 아니었죠. 쟁점이 아니었고 원래 그걸 가지고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을 거였으면 헌재서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 대리인에게 설명을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쥐고 있다가 그냥 결정문에 써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 대통령께서 당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후에 권력을 이양하려고 여러 번 제안을 했거든요. 당시에 책임 총리도 국회에서 선임해주면 임명하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4월 5월에 퇴진하겠다라고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실 그걸 국회에서 안 받고 그냥 탄핵 소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대통령 책임인지 그것도 의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유들을 가지고 사실 탄핵을 시킨 겁니다. 세월호는 왜 또 대통령 탄핵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세월호 부분은 사실 여론 형성에 사실 큰 역할을 했죠. 사실 세월호 때 구술을 했다느니 섹스를 했다느니 그런 게 다 오보로 밝혀졌지만 그게 얼마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게다가 사실 헌재에서도 이 세월호 부분은 생명고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시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헌재에서 기분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 세월호 관련해서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 7시간 우리 흔히 말하는 15분 단위로 거의 15분, 20분 단위로 다 밝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진성 재판관이 그걸 보더니 부족하다고 추가로 더 밝혀라. 조사 보고받거나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개인적인 행적까지 다 밝히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분 단위로 밝히라는 의미도 되고 당시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부정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밝히라라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얘기 듣고 대리인들 상당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이게 쟁점이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분 단위로 밝히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분, 15분 단위로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또 밝히라고 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시에 언론에서 형성됐던 그런 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 소주연단에도 최소원 씨나 다른 정호성 씨나 이런 분들한테 대통령께서 최소원을 어떻게 불렀는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최소원을 이제 혹시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거나 그런 것들만 자꾸 질문을 하고 이진성 재판관도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언론에 막 오보를 했던 거 그런 걸 추궁하는 듯이 질문을 하고 그냥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세월호 관련해서는 생명권 위반이 없다라고 판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그래도 대통령은 부적절했다라고 보충 의견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두 분이 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헌법재판 소장으로 지명이 되죠.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 낙마하고 나니까 이진성 재판관이 이제 소장이 되죠. 거대한 음모가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정권 바꿔놓고 우리 잘 나가보자. 이거 탄핵시키자. 뭐 이런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들 수뿐이 없는데 말이죠. 참 안타깝죠. 게다가 인사 문제까지 거론이 됐는데 인사 문제는 또 이번에 이번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사 문제 특히 이제 최소원 씨가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냐. 인사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인사 개입이라 할 만한 게 없었던 게 차은택 씨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냥 최소원 씨가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한 두 명 정도 추천을 했다. 그런데 다 검증해서 걸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한 두세 명 정도 추천을 했고 그때 다른 후보자들하고 경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러 증언들을 보면 당시에 최소원 씨가 일부 추천한 사람들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했다고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풀, 풀 내에서 이제 한 두 명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자체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인사 문제 하면 또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가질 만한 게 당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 또 짜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꼭 정유라 승마 대회 문제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짜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대통령께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게 실제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좀 해임이 적절하다는 정도까지 이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그걸 보고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민정에서 그렇게 보고서가 세게 안 올라오는데 이걸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거의 뭐 해임해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써있으니까 와 이거 참 세다 라고까지 이제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정유라 챙겨주려고 인사 조치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JTBC에서도 정유라가 이대 교수 7명한테 학점 코치 받았다라고 보도를 냈다가 그것도 사실 팩트가 아닌 걸로 밝혀져서 JTBC에서 정정 보도도 한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유진용 전 장관이 하신 얘기인데 사실 유진용 장관하고 대통령과는 별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관이 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진용 장관이 증언을 한 내용이 본인은 어느 날 대통령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취임 직후겠죠.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전화를 해서 문화체육계 인사들 중에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러 데려가고 싶다. 그 일을 할 적임자가 누구냐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당신이 적임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까지 좀 안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장관 제의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오케이, 그런 걸 하면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장관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딱 드러나는 게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캠프에 있었다든지 본인과 어떤 친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을 많이 선호를 했죠. 당시 법조인 전문가, 공무원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본인과 인연이 없더라도 직접 찾아서 다 쓴 거거든요. 실제 여러 형사재판에서 여러 당시 고위 공무원들 증인심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인연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 번 대통령께서 제약에 있을 때 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그거로 나중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전화를 해서 발탁을 한다든지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인데 말이죠. 제가 볼 때도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인데 결국은 어찌 보면 탄핵과도 약간은 연관이 있을 텐데 본인 주변에 사람을 키우질 않았다는 거죠. 본인 세력을 만들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 위주... 캠프라든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쓰고 있는데 그거와 약간 반대되게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에이 나무 아무것도 안 해줘 씨... 에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나는 노력 많이 했는데 이런 불만감의 표출이 탄핵돼도 이런 개파 간의 싸움으로 표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아마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너무 깨끗해도 말이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자,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교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이건 또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아셔야 되는데 딱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이 부속실을... 민원을 사실 전담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이... 그리고 안중몹 수석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민원을 상당히 꼼꼼히 챙기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경수 여사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성와대까지 올라오는 민원은 다른 온갖 대를 다 거쳐도 안 돼서 오는 민원이니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좀 잘 챙겨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아마 가슴에 계속 좀 품고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도 그렇고 사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항상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그거를 한두 달 지나면 꼭 다시 챙겨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탄핵심판 때는 그런 게 리스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고 그런 리스트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했냐. 그럼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항상 그 안종법 수석한테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줘라. 그런데 대신에 이제 무리하지는 말고 이제 되는 선에서 그냥 하라. 항상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엮은 거죠. 다 엮어서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어느 기업들에다가 인사청탁을 했다느니 물건을 납품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다 엮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는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필요로 한 거 있고 일부는 최소원 씨가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고시 그냥 했던 것도 있었고 다 그런 시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득 한 푼 취한 거 없고 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엮이니까 참 어찌 보면 황당한 거죠. 황당하네요. 진짜. 대통령께서 사실 중소기업들 특히 관심이 많아서 챙겨주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빵인가요? 그런 업체 빵은 홍보해 주려고 청와대 수석 회의할 때도 수석들한테도 다 시시까지 시키고 그런 식으로 작은 기업들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서 해 주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건 어디에서 잘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 그런 기업들, 중소기업들, 사장들이겠죠. 어쨌든 고맙다고 다 편지도 보내고 그런 것까지 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유경수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참 선의로 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엮이는지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또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한 일들도 다 직권남용으로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바로 이번에 탄핵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장 2부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탄핵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인사추천이라든지 부무상 기밀누설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될 만한 게 없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최소원과 역다 보니까 이렇게 여겼다. 이게 사실 탄핵 사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 수호 의지 위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사실 헌법 수호 의지,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셨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사실 본인 권한도 내려놓으려고 하셨고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려고 하셨고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탄핵 결정문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꼭 한번 되짚어서 제대로 다시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3부에서 더 진지한 얘기하고 이게 한 10부도 가도 좋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짧게 추격을 했는데 꼭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보시고 거기는 아주 광대한 양의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략한 내용을 책 소개하듯이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온 내용만 봐도 얼마나 황당한 내용들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탄핵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탄핵 인사이드 아웃 꼭 구매하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시내안 수도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